왓츠 애프터 라이크 유후의 나이 무다 라이크 애단 또 오다 나야야 유후의 나이 무다 라이크 왓츠 애프터 라이크 방과 후에 애프터 라이크 배워서 다같이 촬영하기로 했는데 오 진짜 재밌겠다 장원영 의상 아랑 비슷하게 해서 입고 오기로 했거든 아이브랑 비슷하게 음 근데 난 뭐 입을까 그럼 우선은 어떤 의상이 있는지 찾아보자 그래 이것도 좋겠다 이 흰색깔 예쁘지 않아 오 이거 어때 이 옷 강렬한 빨간색 예쁘지 않아 너무 예쁜데 음 그럼 이걸로 입기로 하고 헤어피스랑 무대의상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 알겠어 내가 찾아볼게 키키키 귀여워 비키 아랑 하세요 어서오세요 뿌 이런 옷 찾고 있어요 빨간색 옷이요 빨간색 옷이요 아 빨간거 마침 어제 들어온게 좀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네네 찾고 있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구경하세요 뿌 와우 헤어피스다 와우 이것도 하나 사야겠다 아우 헤어피스 사고 음 그리고 또 여기요 가을조였습니다 핵 아 네 볼게요 이 옷 어떠세요 가장 비슷하지 않아요 뿌 와 진짜 똑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빨간색과 파랑색의 조화로 그 크롭 무대의상입니다 어제 막 들어왔는데 완전 신상이에요 핵 그거 그렇게 할게요 네네네 근데 또 반 스타킹 이런거 있으세요? 음 집에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있으셔야 훨씬 더 느낌 살지 않으실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요기 검정색 반 스타킹이랑 신발 붙어있는 요 세트 어떠세요? 요거 어떠세요 요거 컬러감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뿌 오 진짜 똑같네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뿌 의상 같이 넣고 와우 여기 액세서리도 많다 요즘 또 반응이 좋다 보니까 많이 또 들어오고 있어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네네네 어 팔에 있는거야 비슷한 것 같다 비슷하네요 비슷해 마이크랑 같이 사볼게요 네네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있는거 다 같이 하세요 뿌 네 그리고 또 메이크업 세트 이런거 다 있으세요? 음 집에 있긴 한데 음 지금 가을이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피부톤이 계속 바뀌는거 아시죠? 알죠 알죠 그러면 섀도우 톤도 바꿔줘야돼요 안그러면 화장톤이 안어울려서 떠버리고 아아 이게 가을 맞이로 나온 신상인데 이것도 같이 하세요 이거 지금 같이 하시면 10% 할인 들어가서 저렴한 가격에 하실 수 있으세요 뿌 10% 할인이요? 음 그럼 할게요 주세요 네 메이크업 세트 뿌 계산해 주세요 계산해 드릴까요? 띡 헷 띡 헷 띡 헷 띡 헷 띡 헷 총 만원 나왔습니다 네 여기요 네네 스마트 영수증으로 발급 되셨구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감사합니다 원스에 털라에 요호 요 왔어 비키 요 왔어 텔라 나 옷이랑 다 사왔어 진짜? 봐봐 봐봐 우와 이제부터 무대 옷상 입혀볼게 좋지요 기다렸다 이렇게 일단 무대 옷상부터 입힐거야 이렇게 입히고 또 치마도 입히고 우와 귀여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울리는 것 뿐만 아니라 옷이 날개다 진짜 사람이 달라진다 신발도 착용해주고 오 귀여워 어 근데 이건 뭐야? 헤어피스? 어우 이건 헤어피스야 우와 헤어피스 진짜 이거까지 똑같다 헤어피스도 해줄거야 반대쪽도 해주고 우와 예쁘다 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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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산다 다음은 액세서리 해주기 오 액세서리 기대돼 액세서리 여기 팔에 껴주고 어 팔에 껴주고 어 팔에 껴주고 팔에 닿은거 너무 귀엽냐 와 팔이 짧아가지고 더 귀여워 보여 하하 하하 이니언 마이크도 해주고 어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오 가수 아이돌 짠 옷은 다 입혔다 와 진짜 완벽한데 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화장도 해줘야돼 오오 헤어메코니까 헤어 메이크업 코디 맞아 신세한 가을 웜톤 섀도우를 가져왔지 가을 색깔 봐봐 섀도우를 살짝 묻혔어 발라주고 오 은은하다 은은해 음 괜찮지 가을 느낌 나 볼터치도 해주고 볼터치도 해주고 볼터치도 해주고 오 확실히 느낌 달라 오 생기도다 입술도 발라줘 음 예쁘다 오 다음은 반짝이를 해줄게 반짝이 중요하지 눈 밑에 반짝이를 발라줘 와 반짝반짝 빛난다 오 영롱해 좋지요 완성 와 진짜 완성이다 오 오 무대위에 올라가 볼게 오 키 오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유 후 에나 아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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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똑같아 오키님들 장원영 의상 맘에 들어 비슷하게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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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도안도 있어 더보기란에 도안 올려놓을게요 꾸미기 하고싶은 친구들은 같이 꾸미면서 놀아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장원영 해매코 꾸미기 놀이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